자막제공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질문을 하시던가요? 잠시만요. 저쪽에 온 것 같은데요. 공직자 재산들을 선택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아까 그것까지 말씀드린 걸로 가름할게요. 걸어가겠습니다. 아까 말씀 정도로 가름을 했습니다. 수박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? 수박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? 수박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.